자 우리 또 새로운 분 나오셨으니까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네에서 오신 누구신지요? 가경동에서 왔어요. 가경동에서 오신 이목순 여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시는 부부님도 같이 오셨어요. 아니 이상하게 이분이 나오시니까 인기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데 감사합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인기를 몰고 다니십니까? 아닙니다. 오늘만 그래요?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그냥 집에서 있어요. 집에서 황금바통이라고 하죠. 아주 그냥 편한 직업에 종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같은 힘든 세상에. 두 분은 뭐하세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세요? 도색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도색? 쉽지 않은데. 가정차 도색. 가정차 도색. 특수비술이에요. 역시 이분도 철밥통이세요. 두 부부가. 근데 모임한다고 아까 얘기 들었어요? 무슨 모임이에요? 그냥 가끔 만나서 볼링도 치고요. 볼링도 치고 또요. 오늘은 이제 그 삼촌이 아는 삼촌이 여기 한번 같이 가보자고 참 좋다고 해서 기념으로 온 겁니다. 기념으로 오늘은 특별히. 볼링은 얼마나 치세요? 저는 글쎄요. 잘 안 되는데요. 예전에는 한 150여 월에 했었는데 지금은 잘 안 되는데요. 150 정도 됐었는데 조금 떨어지신다. 나이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 졌어요. 졌어요. 누구한테 졌어요? 어느 분한테? 우리 삼촌한테 졌어요.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부구는 어떻게 많이 사랑하시겠죠? 사랑하죠. 표정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I love you. 밤낮으로 사랑하는 거죠? 웃음소리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노래를 못 부르시면 술을 한 병씩 돌려야 되고 노래를 잘 부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놓고 돈 먹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하던 못하던 추억을 남기라고 제가 자리를 마련한 거거든요. 평상시도 노래를 좀 많이 불러보셨어요? 그냥 가끔 불러요. 어디 가서요? 그냥 뭐 이렇게 노래방이나 라이브 같은 데 가서 쉽지 않은데 노래방은 이해가 가는데 라이브는 좀 어렵거든요. 여러 사람 보잖아요. 괜찮았어요? 그때요? 네. 호응들이? 원래 노래를 좋아하니까 다들 좋아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거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네. 이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아 네네네. 쉽지 않습니다. 불러줄 곡명이 뭐예요? 이은아의 겨울 장미. 겨울 장미.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저분들은 공감 못 할 것 같은데 그 노래를 어떻게 알아요? 중년 이상 아니면 모르는 노래예요. 그래요. 그쪽분들은 중년 아니잖아요. 천연 아니에요 아직? 아 그래요? 그렇게 안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두워서 그런가. 자. 이은아의 겨울 장미. 감사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아군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절이 없어 그땐 몰랐어요. 그 눈끼리 무얼 말하는지 바람불면 그대 잊지 못해 조용히 장문을 열면서 나는 생각해 겨울에 비누 흰 장미야 아직도 나를 기다리나 감춰진 마음을 보고 싶어 햇살을 향해 비었는가 사랑의 말 내게 들려줘요 사랑의 말 내게 들려줘요 그리움이 나를 반기도록 바람 불면 그대 잊지 못해 조용히 장문을 열면서 그대 기다려요 사랑의 말 내게 들려줘요 사랑의 말 내게 들려줘요 그대 잊지 못해 조용히 장미야 사랑의 말 내게 들려줘요 그대 잊지 못해 조용히 장미야 사랑의 말 내게 들려줘요 그대 잊지 못해 조용히 장미야 사랑의 말 내게 들려줘요 그대 잊지 못해 나를 반기도록 바람 불면 그대 잊지 못해 조용히 장문을 열면서 그대 기다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말 내게 들려줘요 그대 잊지 못해 조용히 장미야 사랑의 말 내게 들려줘요 그대 잊지 못해 조용히 장미야 사랑의 말 내게 들려줘요 그대 잊지 못해 보셔야 교대